오늘은 메르차기장 전지점 브이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본점이고요 저희는 주 1회씩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장인 이준성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고 각 지점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리 스커트로 에반스를 판단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준정쌤이랑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스커트 160킬로도 곧장 치는 정쌤이 안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뭐 이런식으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요 정쌤을 할 수 있으려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정쌤이네? 정쌤이 있으려구요 정쌤이 한입은 정쌤이 한입이 많고 정쌤이 한입이 많아서 정쌤이 한입이 많으실지 정쌤이 power 정쌤이 1 между 5G를 2단계 이 등장에 조금 더 이상 올 거에요 정쌤이 1 등장엔 아, 진짜 1주에 이렇게 Chaos 싱 Sven 네일 만원 하나, 하나, 둘 짜라란 수원점 브이로그 짜라란 가격 정찰제 짜라란 임파디 헥스쿼트 아 그래, 헥스쿼트 모든 수원점 회원님들이 사랑하는 헥스쿼트 그리고 또 수원점 회원님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레그프레스 이 바닥에 좀 많이 누워 계시던데 응 그리고 우리 이제 공기청장기 자랑 우리 공기청장기 두 개 있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왜 이렇게 안 돼? 계란 다섯 개 계란 다섯 개 플러스 여기 고기 단백질까지 우아 맛있다 두 개 네 맛있나요?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저희 불산점 홍보 영상 찍을건데 따라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저희 인테리어는 이 하얀색 벽지에 바랍고 화사하고 조형도 화사합니다 그냥 화사한 공간에서 저녁에도 낮에 운동하는 느낌을 주진 않는데 따라오십시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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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? 어? 그러시고 잘했어요? 잘했어요? 무슨 운동하고 있나요? 아 지금 벤치프레스 하고 있습니다 10kg 증명하셨어요? 6kg 정도 혼자 운동하실 때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? 차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자세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왼쪽에 오물떡 뭐 미대친 이런 것도 같이 운동하니까 다르더라고요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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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간쌤 생일 축하합니다 열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들 잘 먹겠습니다 다시 우전점으로 돌아가서 준영쌤이랑 스터디를 끝내고 운동 중입니다 이춘영쌤은 벌크업 프로젝트 4개 출신인데 이제는 저랑 같이 운동하고 일도 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아 2도 운동하는데 팔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끝내고 귀엽게 보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컨셉의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쓰자? 티아노 카제 저희 PD입니다 종이 생각할 말 없어? 인생 고리 비전 네 고리 비전 오늘은 정신이 생각하신다 도전 에서 에어 도전 에어 도전 수아 아들 로 아들 응 브랜드 또는 비 Bishop 자 부산자분 오늘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보냅쇼 정리를 확인하고 불을 끄고 퇴근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너희 원래 아우마 뭘 말이라도 해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쌀찌는 하고 잤다 오늘도 살 쪘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제 서면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이 나무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을에 은행 나무가 피는 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자료 화면으로 지금 여기 나갈 겁니다 엄청 예쁘죠? 노란색으로 우리 부산점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안 됐습니다 부산점 파이팅 고맙습니다 주의사실 앨범 앨범 Hye